몰랐어요. 몰랐어. 몰랐어. 지금까지 몰랐어. 진짜 몰랐어요. 내가 몰랐네. 어이구. 이게 먹히는구나. 이거 없이 한 거예요. 역시 대제판. 놀랬죠? 말이 떨리죠? 아. 알렉스틴님 랭커시군요. 네. 저도 영상 몇 번 봤어요. 네. 하도 이야기하셔서. 네. 어 목소리 이쁘시더라고요. 네. 저는 뭐 타비제이 발언 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한 점 없습니다. 네. 3이.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못하면 진짜 토너먼트 등록합니다. 음. 누구로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 것인가. 백룡 해볼까? 아. 투구 껴야된대. 까먹었네. 자. 들어왔고요. 1대1 가보겠습니다. 1대로 연속으로 5판 할 거고요. 처음부터 약한 애부터 센 애부터 가겠습니다. 네. 내시는 너무 흔하니까. 네. 천빡다로 우리 약한 치마 보내겠습니다. 아. 쩝쩝 맛있당. 잉. 랄라룰루님. 스트라시군요. 아쉽게지만 파워 드래곤의 장갑을 끼고 있지만. 저한테는 상대가 아닙니다. 네. 저는 바로 이 축방구슬을 갖고 있거든요. 축방! 흥. 흥. 속았지? 흥.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. 고조할머니. 애교시락. 아. 죄송합니다.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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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딜러 먹고 했는데. 맛있다 짭쩝. 어떤 거 드시나요? 오. 축하드려요. 스파는 가미니 비행님.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네. 손쉽게 죽방을 때려서 바로 잡았네요. 자. 다음은 누구로 갈까요? 바로 이 인자. 바로 우리 쿠르파. 야쿠르트 아줌마. 야쿠르트 주사유라. 바로 가보겠습니다. 뭔 메시지가 이렇게 오니? 야. 뭐지? 어. 제. 죄송합니다. 네. 제. 야쿠르트 아줌마가 좀 쎄죠? 흥! 오. 죽을 보였어? 근데. 위험했죠? 이렇게 해서 야쿠르트 아줌마도 가볍게 승리했습니다. 자. 시청자분들과 왜 안 오시나요? 제가 빨리 마사지 해드릴게요. 자. 다음은요. 어. 네. 우리. 트로피카나! 띠띠우! 가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현명한 소비로. 네. 더 빨리 강해졌쥬. 아무엘. 아무엘. 아무다나 구독자 평생이긴 반갑습니다. 하.. 어? 토너에서 재판이 만났어요? 네. 이따 보여 드릴게요. 알렉스님 자래요? 민영이 자래요? 아니면 형이 자래요? 저는 솔직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, 여러분. 아쉽지만, 저는 시작한 지가 크흡. 한 시간 전에 한, 아, 한 시간 전에 한, 실시간 드뱀 영상 보고 있다가 내 후손들어 보았다. 모모, 모모 최고. 아 그래요? 트페이, 잠깐만 뭐야 이거. 마로님? 우문 세신데? 야압! 상어! 아그작! 상어, 상어, 뚜! 어, 뭐 이게 아니지? 지렸다. 여러분, 현질은 나쁜 게 아닙니다. 여유 되시면 꼭 하세요. 게임에서도 먹고 살아야죠. 찡긋! 저도 어릴 때는 많이 못 질렀습니다.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저도 어릴 때 메탈 슬러그 한다고 100원짜리 넣었던 기억이 그게 바로 현질입니다. 요즘은 핸드폰 게임을 편하게 하죠. 옛날에 오락실 안 가면 게임을 못 했어요. 집에 있는 컴퓨터는 게임을 하면 바람이 날아 들어가면은 엄마한테 기사대기를 맞거든요. 옛날에는 전화기로 포켓, 포켓몬 한 거 아세요? 전화기로 1번 누르면 포켓몬을 잡는다. 2번 누르면 못 잡는다. 전화 하자마자 갑자기 뮤추가 떴대요. 그래서 어, 잡아야지! 했는데 도망갔대요. 잡아야지 얘기 한 번 누르려면은 500원이 들어요. 네, 그거를 한 시간 반 동안 했더니 네, 95,000이 나와서 네, 엄마한테 기사대기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맞았죠. 볼! 기사대기 아니고 이제 방댕이 시원하게 맞았죠. 방댕 터지는 줄 알았어요. 아, 근데 뭐 얘기하는 거야? 아무튼 쉽게 얘기했고요. 이제 마지막 똥꼬대입니다. 네, 좌역하라고 하는 라이. 오, 잠깐만. 큰일 난데? 큰일 난데? 딜런데 채영이라니! 이거는, 이건 말도 안 돼! 이건 말도 안 된다고! 아, 회피했어. 와... 잠깐만,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사라졌다. 안 돼. 얍! 얍! 응? 응? 흐흥? 응? 아니, 회피는 내가 왜 세 번이나 했지? 저분은 회피가 훨씬 높던데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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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직도 우문이죠? 이거 뭐야? 얍? 우리 백룡이. 대제파 백룡 왔습니다. 이분은 누구지? 이건? 이런? 신경 독소가 아주 강하구만요. 힝! 망치 먹어라. 망치 나가신다! 망!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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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마, 망했어. 으아앙! 체력이 안 달아. 체력이 안 달아. 하하하하하하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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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위이야! 이위이야! 이, 발록 뚜껑이 아주 그냥. 엄청 강! 좋구만요? 자, 제가 이긴 분. 어, 뭐여 이거. 뭐여? 네시가 이걸 이겼어? 아,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. 절 이기신 분이 우승을 했으니 상당히 좋은 토너먼트 됐네요. 축하드립니다. 이분 어디서 받는데? 오옹! 자 그럼 바로 3대3 가볼게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 뚝가 패.. 아니 시청자분들 마타제도 드려야죠 어라? 아 이제 3대3이에요 3대3 어서 오이소 네 여기 대책판 여러분 현질은 쉽습니다. 카코를 사세요. 그렇죠? 미드라 찡긋 내시 카운터 포세이돈 무엇? 아 네 반가워요 현미마치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늦게 볼 수는 있어요 라인감봐 드릴게요 달패님 반가워요 나닛 잭파 짱 늦어서 죄송 제가 짱이란 뜻인가요? 저 소시민인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잘못 본거야? 입구 컷? 희탈 재판님거죠? 아 그래요? 아 친구세요? 아 그럼 실베리 아 실베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쎄? 맛있쩡 오 이분 이거 발록팔찌도 있는데 오씨 회복도 있는데 뭐야 이거 큰일난데 백룡아 죽지마 백룡아 죽지마 백룡아 죽지마 오 데미지는 내가 훨씬 세네 데미지는 제가 세네 죽지마 안죽었다 나이스 뒤졌어 빡통치게 하려 보여주마 이제 저 게이지 차면 저거 개피 될테고 그럼 이제 모두의 마블 띵띵띵하면 이제 이긴거죠 근데 뭔소리 하는거야 지금 얍 어? 포세이더는 저거 반사마자 죽으면 안되는데 오 이거 앱 앱 안돼 백룡아 죽지마 오 살았다 헤헤헥 네 속았지 앵 아 오 회피했어 와 이거 맞으면 진짜 아파서 트패도 무서울정던데 지금 이거를 운좋게 미리 맞았어요 와 이야 어 회복해 응 회복해 응 회복해 잠깐만 회복 안 되는데 이거 잠깐만 포세가 체력 1이 되야되는데 되려나 안될거 같은데 아 일 됐다 일 됐다 일 됐다 딱 됐네요 근데 클리 안뜨져 이제 응 죽었어 응 야 제가 그럼 지금 이거 뭐야 동별을 이긴거에요? 금다이야 다음 뭐에요? 별이에요? 뭐 무궁군장이에요? 뭐야 나 몰라 애같은것도 응 응 때려봐 응 때려봐 응 안아파 응 괜찮아 나도 발로 팔찌있어 이제 죽빵 맞이구요 이제 잘 잘가세용 스고링 뭐요 어 네 이겼습니다 응? 백룡아 죽지마 오 이겼어요 똥꼬이돈이 딜을 많이 놓고 백룡이 19볼 막았고 피격 4200 치유 4200 오메 어마어마하네요 자 바로 이어서 할께요 이걸? 얍 미리네 아 물빛성강 아 금다이야 다음이 동별이에요? 헐 몰랐네 어 난 난 아직 저렙인줄 어 이거 뭐야 어? 아기 슬라임 뚜 어 뭐야 이거 어? 드립칠려는데 지금 드립이 망했는데 아까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예 좋은 단백질 공급은 슬라임이었네요 단백질 아무튼 귀여워 자 이제는 뭐야 왜 딜이 안박혀 어어 어어 우리 포세 빡통치기 했죠? 나도 빡통치기 얍 이거 왜이렇게 쎄? 누구 잘못먹었네? 아 얘가 이게구나 이게 스태프가 옵션이 뭐야 아 방어형 드랙 아 체방형한테 50% 추가되면 있구나 아 몰랐네 그래유 아 그렇구나 어 아 네 반가워요 정지훈이 반갑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네 지금 이거 이기면 네 어 1대1 5판 연속으로 하고 어 3대3 2판 더하고 이제 시청자분 랜덤으로 3분 동굴 구경 갈게요 아 네 반가워요 게임 채널 양양이님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반가워요 아 킹 계속 이기네 나 지금 뭐라 했지 자 1대1 5판 연속 갑니다 5판 연속 랜덤으로 골라서 갈게요 백룡이 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백룡 드빌본은 더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드빌본 유 저 내일 생방 칠거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? 드빌본 스토리 깨야돼요 하핫 하핫 안돼 장난으로 삼성을 상상찍고 알간된 7.0 아 왕관이군요 네 반가워요 지팡이는 헐 축하드려요 아 나도 발록 먹고 싶어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죠 자 이제 두 판 더 해야 되죠 누굴 만나야 되지 자 이번엔 금단의 열매인 내신을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시는 분 잘 죽으세요 골드버프까지 먹어서 아주 골드 잘 먹죠 아 오늘 드빌원 해야 돼요 네 우리 포메쿨 반가워요 심영하님 어차피 빨리는 못 읽어드립니다 재미있으면 올라와요 네 반갑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재판님 뭐라 하셨어요 이게 들었는데 저어 라고 했는데 저어 지금 성선이 인벤비우기 프로젝트 보고 있어요 재밌겠네요 자 지금 왜 아무도 못 만나죠 자 오소 만나세요 네 지금 세 판 남았습니다 이미 45렙 7.0 이주 아 미친 아닙니다 네 존고도 할 거예요 드빌원까지 하고 네 방송을 한번 끊어서 시든가 영상 올리고 시든가 하려고요 반가워요 현미키님 반갑습니다 아르아 입구 드빌원 재판님이 하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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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떻게 해요 스토리 깨야 되는 거죠 한 7시에서 8시 사이라 네 드빌원 끝나는 시간 봐야 돼요 아스티 30 몇 30 연속 30번 트맥디 대박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다시 한번 우리 쿠르파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다시 삭제하고 해보세요 다시 삭제하고 해보세요 아르아예요 아르아가 스토리 때문에 안 들어가지나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졌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난 거 맞아요 좀 몰라요 몰라 마지막은 파 포세 뭐야 이거 좀 센데 형님 형님 이러지 마요 축박 맞아주세요 어 진짜 잘 맞아주시네 회피가 지금 몇이야 회피가 15인데 얍 아 안돼 축박 맞아주세요 제발 웃긴 건 얘는 회피가 지금 기본밖에 없고 얘는 회피 그 뭐가 많은데 제가 두 번 회피하고 얘 맞고 얘는 이래 우는 좋았는데 아쉽게 졌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세 판 하겠습니다 아 시타의 각성 부럽네요 아 하늘왕국 계정 유지는 네 게스트 아니면 되죠 네 드빌2는 게스트 없을 텐데 아 아 꿈 이라는 스토리도 있어요 하늘왕국 그 저도요 찡긋 반가워요 장성현님 아 오늘 10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 걱정 마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요 궁금한 게요 어 그 그 스토리 깨는데 뭐 길드 레벨 제한은 없죠 지금 2렙인데 아 그래요 나랑요 스리퍼맨 크루파 곧 동별이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동별 되면 뭐 좋아요 기능이 좋아져요 아 쿠퍼요 하 오늘 제가 어버이날 식사하고 와서 정리가 덜 돼서 이따가 뿌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비고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어 내일 여러분 어디 안 가시죠 길드 제한 없죠 네 좋아서 어디 안 가시죠 내일 뿌려도 되죠 드빌 원투 뿌리겠습니다 징긋 내일 뿌릴게요 쿠폰은 박정원님 반갑습니다 근데 전 쿠폰 네 제가 쿠폰을 기분 좋아서 뿌리는 거예요 네 드빌 엠 흥룡 떠서 네 흥룡 떠서 네 쿠폰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저 원래 쿠폰 가지고 사람들 막 뭐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사람들이 제가 쿠폰 뿌리는 사람만 알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네 드빌 미니 축하드립니다 네 지워도 다시 깔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양해부터 드릴게요 7시도 8시인데 8시 될까진데요 뎁뎁 카코용 M은 뿌릴게 업 제가 30 30